안녕하십니까. 김병재 박사입니다.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 원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. 우리가 질병이 왜 생겼는지,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정확한 계획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. 요즘에는 방법들은 많아요. 하지만 원리에 맞춰서 그 생긴 방법이 아니라면 증상 완화는 이를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역부족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건강 원리를 제대로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세미나에 꼭 오셔야 됩니다. 이 세미나에 오셔서 우리의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질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 건강의 회복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. 세미나에 오세요. 감사합니다.